저는 전소정이고요. 주로 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옹기장이 이연배 선생님을 작품에 초대를 했어요. 제가 이연배 선생님께 이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을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. 그 옹기라는 것이 전통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쓰임이라는 부분, 실용적인 부분과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가 잘 조화되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옹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인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역시 가졌던 고민들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의 전통에 관한 어떤 고민들과 또 현대적인 재해석으로서의 옹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이 작품 안에서 좀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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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